인사이트, 나소이 기자 등호 뮤지컬 배우 베다혜와 페퍼톤스의 멤버 이장원이 웨딩마치를 울린다. 지난 8월 결혼 소식을 알린 베다혜, 38, 와 이장원, 40, 은 오늘, 15일, 부부로서 100년 가약을 맺는다. 두 사람의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. 이장원은 지난 8월 15일 페퍼톤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 소식을 전했다. 그는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싶은 좋은 사람이 내 삶에 나타났다라면서 베다혜와 오래 결혼한다고 알렸다. 베다혜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페퍼톤스의 이장원씨와 오는 11월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면서 깜짝 소식을 전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. 이후 베다혜는 이장원과의 러브스토리를 SBS 동상 이몽이 너는 내 운명에 밝히기도 했다. 올해 초 소개팅을 통해 이장원과 만난 베다혜는 처음 만난 날부터 1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. 그는 본인이 먼저 이장원에게 사귀자고 고백하고 프로포즈했다고 얘기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. 베다혜가 이장원에게 프로포즈를 한 후 이장원이 받아들였고 상견례와 결혼 준비는 이사천리로 이루어졌다. 짧은 년의 기간 동안 깊은 사랑과 신뢰를 나눈 베다혜와 이장원은 결혼식을 앞두고 많은 이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다.